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몬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모몬형, 그 전에는 인간의 본질, 이런 거 들어가는 말 좀 봤고요. 슈타이너가 생각하는 모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지 했던 고찰들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누구지 이랬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계까지 만들어내는 게 슈타이너의 아주 고마운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몬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는데 지금 슈타이너가 몸과 혼과 영을 말하고 딱 끝낸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세계 고차, 세계 인식에 이르는 길 해서 신지학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물질의 사고를 쭉 끌어다가 무주, 무질 쪽까지 연결시켜 놓는 작업이라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어려운 얘기는 없지만 그 과정에 굉장히 자명한 설명들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모몬형에 대한 것들을 받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영이라고 하는 걸 재생과 운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죠. 몸과 혼과 영인데 그 중에서도 영, 도대체 영이 뭘까? 영, 본질 중에서 영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줄 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쭉 읽어볼게요. 첫 문장은 다 읽어볼게요. 일단 영의 재생과 운명 혼은 몸과 영 사이에 살아간다. 혼이 몸으로 느끼는 것은 일시적이며 몸이 외부 세계로 감각을 열어둘 때 한에서 지속될 뿐이다. 중간에 위치하니까 그렇죠. 내 눈앞에 장미가 놓여 있고 또 눈이 장미를 향해 열려 있을 때 그 색깔을 지각할 수 있다. 인상, 감각, 지각은 외부 세계와 그것을 감지하는 몸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기관. 기관. 다른 걸 안 보더라도 이것에 자명한 설명은 몸에도 실질적인 기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혼에도 실질적인 기관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영에도 그런 기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치로 보면 이게 맞죠. 기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미를 확대해석해야지 기관이라 그래서 진짜 우리 장기, 위, 심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좀 더 확장시켜서 열어서 생각하세요. 그러나 영이 인식한 진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장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물질 세상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같은 기관, 눈, 정말 눈의 역할로서 보는 것은 이 기관을 말하는 건데 영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닌 거죠. 영에 있는 그 영안, 영의 기관으로 바라봐야지 장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물질 장미지만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내가 한 번도 장미를 본 적이 없다 해도 진리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도 보세요. 이러한 영의 인식은 몸과는 상관없는 요소가 혼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우주 내용과 혼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장미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원주민 장미 다른 꽃들은 봤지만 장미꽃을 본 적이 없는데 문명 나라로 가서 보니까 장미가 장미라고 하는 게 너무 이쁜 게 있어요. 하지만 장미는 장미였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은 진리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내 혼이라고 하는 것도 몸이라고 하는 것도 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오는 거. 그래서 아무리 몸 쪽인 세상 진짜 빛의 작용으로 장미를 보는 것 이거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장미도 있고 혼으로 보는 장미도 있고 몸으로 보는 장미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빛의 작용으로 보는 물질 장미만 있는 게 아니다. 혼의 장미도 있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장미도 있다. 그 이전부터 장미는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슈타니는 이런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 지금 그거보다 더 확장시키면 뭐예요? 제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말씀드렸잖아요.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서 달은 있었죠. 그런데 우매한 인간들이 이 양자역학 세계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달을 몰랐다고 하면 그럼 저 달은 없는 것이냐 있지 않냐 이미 물질 세상에서 달을 가르켜 놓고 달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거죠. 왜? 처음에 음과 양으로 벌어졌을 때 일시무시했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지금 확인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못 본 물질 확인 못한 물질은 훨씬 많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에서부터 다 시작해서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이미 이미 이건 이치이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안 봐도 그러니까 달이 있네 없네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이쪽에서 보면 우스워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시무시해서 이미 물질이 펼쳐져 있고 네가 나타난 대삼암 육생이 돼야지 그 달을 볼 수 있다. 먼저 대삼암 육생한 존재들이 있고 그건 일시무수부터 석상금 문진본으로 풀렸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든 뭐든 간에 천부경의 이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그런 의미로까지 해석하면 장미는 원래 장미였다 이거예요. 장미는 원래 장미였다.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부터도 장미였다. 뭐 인류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하면 장미는 없었겠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류보다 늦게 장미가 나왔다 그러면 원래 없었겠지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는 원래 이치대로 존재한다 그거죠. 이미 풀어진 세상이 있다는 건 그것의 반증, 시작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내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혼에 나타나는 이것이 항상 변화하는 몸적 요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혼적인 것과 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몸적인 것에만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슈타이너는. 혼속의 이러한 지속적인 부분은 무상한 요소에 제약되지 않는 혼적인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는 세계다. 그리고 물질 세상에만 얽매여 있고 그 세계를 버려버리면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열린 마음이 없는 것. 분명히 자기는 물질 세상 안에서 궁금한 게 많은데 그것을 더 이상 파헤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자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갖추면 안 되는 자세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다시 동물 세계에 진배 없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간단히 말해서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하고 진정한 발심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지도 않는 것은 동물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수학자면 뭐예요 과학자면 뭐예요 물질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재력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면 뭐예요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그래서 지금 인간이 1억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면 아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게 1억이 안 되는구나 언제부터 그랬어요 최근 2, 300년 전부터 그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면서 미사일 때문에 죽어 떨어진 인간은 이 중에서 5%,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작업으로 해서 인간이 지금 줄어든 게 아니라 SNS 세상 지금 연결된 이 세상까지 오면서 사람들을 자꾸 분리시켜 놓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인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게 바쁘게 물질 세상 자기는 없고 돈밖에 없죠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러면서 착한 마음을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 나 쟤 밟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밟아야죠 그런 이분법적인 세상 극명한 이분법적인 세상 안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들이 항상 변하고 일정하지 않는 몸 조직의 기능에 의해 비로소 인식될 수 있냐는 것이 아니라 혼 속에 존재하면서 게다가 무상한 지각의 활동으로부터 독립된 무엇인가를 그 체험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 다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혼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고 몸이 움직인다 그거죠 혼이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에테르라는 중간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파, 짜증나, 따가워, 고통스러워 이런 거를 아스트랄체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어렵게 생각하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혼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중간에 있는 혼의 역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으니까 또 혼이 있겠죠 이런 설명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아래 단계로 지금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스타이너가 혼이 현재와 지속 사이에 놓여있는 것은 영과 몸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거 또 어려운 말이죠 현재와 지속 사이 현재와 지속 사이 시간에 대한 고찰이 크지 않으면 현재와 지속 이런 말을 못 써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뛰어나야지 현재가 뭐고 지속 그 사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종종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쉬운 게 이거예요 극명한 무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복형판을 계속 돌리고 이게 하나의 인생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었던나 여기에 있었던나 여기에 있었던나 여러분들이 윤회하면서 카르마를 안고 업을 가지고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계속 그러면 내가 지금 이쯤 와있다고 하면 여기서 왔었던 나는 현재 하지만 나는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한 거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시간의 고찰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지속 사이에 놓여있다라고 표현 이런 비유를 두는 것이 굉장히 고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을 그것과 같이 설명한 거죠 혼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과거와 미래가 있고 내가 있듯이 혼이라고 하는 건 영의 자리와 몸의 자의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혼이 지금을 결정짓는 거예요 몸뚱이가 지금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물질과 영의 세상을 연결시키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역할은 중요한 거죠 대삼합 육생 했을 때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도 펼쳐졌지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혼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물질 세상에서는 혼이 없으면 안 돼요 영만으로 살았다간 뭐가 돼요 무주 세상에서 좀비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어쩔지도 못하는 막 그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냥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혼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깨닫고야 말태야 하는 사람들 보통 다 그런 부류예요 현실 다 버려버리려고 혼의 작용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대삼합 육생 천이 삼 지이 삼 이니 삼의 역할을 잘 모르는 거죠 너희들을 왜 물질 세상에 풀어놨는지 네가 왜 스스로 물질 세상에 나왔는지 망각한 거예요 망각한 거 그건 영의 능력이 뛰어나다 혼의 역할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죠 혼의 역할이 이 가교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아직 물질 세상이 끄달리고 있구나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헛소리들 자기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슈타인의 이 기초적인 모몬형을 다시 배워야죠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뇌가 없으면 그런 생각 할까요? 물질 세상을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혼은 현재와 지속을 매개하기도 한다 지금 일어난 일을 기억 속에 입력시킴으로써 혼은 무상한 현재를 영적 지속 속에 편입시킨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혼이 있으니까 내가 생활했던 것들이 영적 세상으로 자꾸 편입되어 정보로 올라간다 그 소리예요 정보로 혼이란 기억을 통하여 어제를 지속시키고 행위를 통하여 내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제를 지속시키고 행위를 통해서 내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말인데 어려운 말은 아닌 걸로 만약에 해석하자 그러면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물질 정보를 받아들여서 영한테 전달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물질 세상을 받아들였을 땐 이미 이것을 전달할 때는 이건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과거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어 느낌을 받았어 책을 읽은 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이자 곧 다가올 미래인 거예요 곧 다가올 미래는 뭐예요? 영적 세상으로 내가 무언가 더 하려고 할 때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내일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가 구의 자리 설정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인생을 하루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책을 읽고 내가 고뇌하고 고찰하고 한 생각을 떠올렸다 이게 하나의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읽기 시작해서 내가 이 위치에 왔는데 지금 아까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이 내 머릿속을 지나서 앞으로 대비하는 거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기억들은 혼이 그런 역할로서 영에 전해주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보다 내일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의 자리 설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일이 뭔데요? 다음 생 그 내일이 뭔데요? 다 다음 생 그 내일이 뭐예요? 영원한 지속성에 있는 나를 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슈타인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천부경의 이치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적으로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그 정도 고찰이 확실하게 있어요 지금 이 뉘앙스는 그 밑에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상위 이치 세상에서도 이게 똑같이 통하기 때문에 슈타인어가 그곳을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이런 말들이 나온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슈타인어의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알고 계시고 이제 나란 말이 나오네요 나에 의해 외적 세계에 새겨진 흔적은 내가 살고 있는데 물질 세상에 반응했으면 새겨지는 거예요 봤으면 새겨지는 거야 내가 숨 쉬었으면 새겨지는 거예요 마치 기억의 어떤 외적 계기를 통해 나에게 상기되듯이 다시 나에게로 다가오려는 경향을 가진 것은 아닐까 마치 기억이 그러하듯이 외부 세계에 새겨 넣은 나의 행위의 결과도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나에게 다가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어제 밤에 라면을 먹었으면 나는 내일 얼굴이 붓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내가 물질 세상에 무언가 행위를 해놨으면 그거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준다 이 소리예요 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업과 카르마 윤회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런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업 카르마 윤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외부 세계에 새겨 넣은 행위의 결과는 그 계기로 인해서 나한테 다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비효과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프리카에 어떤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몰고 오는 게 진짜 이치예요 그게 이치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지금 하나 툭 뱉어서 여러분들이 입 밖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것 그게 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선을 던져가지고 빛을 쏘고 있는 것 그 빛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지금 빛 광자들을 여러분들이 환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자연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눈을 보고 반응했다는 것은 태양빛이든 형광등빛이든 이미 빛의 작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자들의 역할 여러분이 봤다는 것 숨 쉬었다는 것 이미 여러분 몸이 있다는 것 그 자체 그 자체가 지금 무언가 결과를 다 계속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호는 마치 기호를 새기듯 기억이 될 과정을 몸에 새겨 넣는다 우리가 먹고 살면서 저장되는 것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러나 호는 이러한 인상을 새겨 넣는데 그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외적인 것을 지각하듯이 그것을 지각한다 이렇게 호는 기억의 보존자가 되는 것이다 물질력 안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글씨 썼다고 해서 노트에 글씨가 써진 것 이런 역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식작용을 통해서 영에 다 뺏끔 뭔가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한다는 거죠 기억하거나 저장한다 이런 느낌은 있죠 그런데 기억한다 저장한다는 나중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 쓴다는 의미로 보진 않아요 슈타이너는 과거의 보존자로서 호는 끊임없이 영에게 필요한 체험을 끌어모은다 여러분들이 난 이유 여러분들이 생한 이유예요 생한 이유 뭘 하려고 끊임없이 영에 필요한 체험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영에게 필요한 체험을 끌어모으려고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빠지게 되면 지식 우주적 섬리의 이치를 계속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머무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고 하지만 분명히 이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필요한 정보도 같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제일 안성맞춤은 뭐다? 천부경의 이치다 그리고 무를 살려놓은 무의 세상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고하는 인간으로서 진리를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혼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영원함으로 이런 얘기가 붙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진리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 진리는 영원하다 하는 것은 슈타인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섬리와 진리의 순서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진리를 퉁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하세요 설령 내가 과거를 그때마다 망각하고 늘 새로운 인상밖에 가질 수 없더라도 그것은 사물을 통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언젠간 결과적으로 나한테 다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나 내 속의 영은 지금 나타내는 인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계에 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질계에 속해 있는 게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이라고 하는 건 거의 물질로 본다 그랬어요 혼이 영의 시계를 과거까지 넓혀주고 당연하죠 혼이 과거에서 가지고 온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영의 세계는 풍성해진다 이건 맞아요 정보에 따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물질력 안에서의 정보도 풍성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정보 자체가 영에게 필요한 정보로서도 굉장히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건 풍성하면 굳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이쪽 정보든 이쪽 정보든 분별할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선과 악을 같이 끌고 올라가지 못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얘를 자꾸 버려버리려고 하는데 얘의 힘이 이만큼 이미 지배하고 있어요 본인을 그걸 몰라요 벗어나고 말태야 이러신 분들은 이미 자기 온몸에 덕지덕지 음과 양이 그냥 이본법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벗어나고 말태야 이런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걸 다 품으면 지금 어쩌자고 생각을 하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굴러도 이승이 낫다란 말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통찰이에요 그게 굴러도 이승이 낫다 저쪽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이승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에서 남한테는 이승이 저승이잖아요 신선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 물질 세상의 능력은 극복했어 그런데 물질 받고 싶어서 안달인 저 신선들 여러분들 엄청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몸뚱이 받고 싶어서 특히 무슨 몸뚱이 대사맙 육생한 몸뚱이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자꾸 거길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뭐하러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신선이 되면 되지 과학 물질 문명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초인으로 이미 다 만들어놨다 그랬죠 2000년 전에 본 초인은 지금 여러분 그대로예요 핸드폰을 들고 있고 약간 아프면 가서 병원에서 주사 한 방 맞으면 좀 낫는 것 이 수준이면 엄청난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 이미 그렇게 됐는데 못하러 맨몸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란 말이에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 자리에서 왔다 나는 원래 신이었구나 하나님 그 자체가 내가 현에서 나타난 거구나 라는 건 눈치만 채면 되는 거예요 눈치만 그럼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이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고성의 현 다시 딴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혼이 영의 시계를 과거까지 넓혀주고 혼이 과거에서 가지고 온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의 시계는 점점 더 풍성해진다 이런 생각 그처럼 혼은 몸을 통해 받아들인 것을 영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계속 들어주고 있죠 어쨌든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정보든 그 물질 이상의 정보든 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정보로서 영의 계속 경험치를 쌓아주고 있는 거지 게임으로 말하면 막 다니면서 막 무기 사고 미션 달성하면 동전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 세상에 떨어진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를 계속 쌓아야죠 되도록이면 양질해 양질해 양질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을 균형 있게 품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질해 그랬다고 음은 악은 뭐 이런 거 악마는 버린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지금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려고만 하는 그 위험성 다 품어야 돼요 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진선의 영원한 법칙을 둘째로 과거의 체험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선의 영원한 법칙을 이치의 세상과 물질의 세상이 공존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치는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 수준까지 얘기할 거면 진리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순리와 도리와 그러하게 잘 풀어진 섬리와 진리 세상과 그것들을 체험하는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수준 높은 설명인 거죠 훨씬 더 여러분들은 첨부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첨언해 드리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글들을 보시면 좋죠 이러한 체험들은 결코 영액의 불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체험에서 얻은 인상은 이윽고 기억에서 사라져 간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 중에 하나죠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려요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들 뇌를 이만큼 신경을 그만큼 몇 조개의 세포를 이렇게 해서 인간이 땅 땅 땅 하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물질력 안에서는 그러니까 물질의 정보를 계속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련스러운 짓이에요 그건 미련스러운 짓이다 한계가 있는데 채우는 면에서도 그렇고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대로 열리는 혼의 세상 영의 세상으로 다시 닿아갖고 다시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과거를 거의 다 잃어버리죠 잊어버리죠 어떤 능력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인연이 되어서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막 좋게 봐요 막 무슨 대단한 능력이냐 그거 병이에요 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 신이 내렸네 채넬링을 하네 무슨 회로판을 그리네 전생을 막 기억하네 깨달은 사람들을 그러하게 이치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치로 이치로 이렇게 이치까지 닿아서 무주 세상에 못 올라가고 자기의 과거를 막 봐 막 그리고 미래를 막 봐 이런 사람들이 한계가 뭐예요 그것들을 떠벌리기 시작하면 이치에 닿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떠벌리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게 위험한 건지 그래서 좀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보경 처음에 얘기할 때 천보경이 뭔지 알고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거 큰일 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런 거 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보경을 왜 말 못해요 여러분이 천보경을 만든 장본인들인데 다 말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나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다 열매라고 표현했죠 영에서 온 여러분들의 무심 그것은 그대로 생글생글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심해서 갖고 온 그것은 마음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글쓰기를 배우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사라졌다 글쓰기를 어떻게 배웠는지 가물가물하죠 보통 사람들은 아 그때 뭐 받아쓰기 조금 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배우긴 배웠는데 가물가물하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다 글은 쓰잖아요 글은 쓰잖아 그게 혼이 물질력을 가지고 영한테 전달한 정보력하고 딱 맞는 설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쳐놨을 거예요 아마 기억은 없다 하더라도 그 열매로서 나타난 글쓰기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슈타이너가 친절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영의 세상을 업을 카르마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세상이 있었던 문을 설명할 때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글을 배웠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실제로 글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건 배우지 않았지만 숨을 쉬고 있다 인간의 숨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숨이 아니라 식물의 숨이 아니라 이치는 똑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열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무심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일까요? 대삼함 육생조차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만 채면 된다는 거예요 눈치만 그런 작용이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 이렇게 받아들인 체험들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물질이든 이치든 간의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살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30살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40살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진정한 깨달음의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50, 60, 70, 80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동시에 존재해요 60살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지금 한 30살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40살에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깨달았다는 전제하에는 바른 깨달음의 전제하에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노인공경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치 60년 동안 경험했던 음과 양의 양과 40년 동안 경험했던 음과 양의 양은 다르단 말이에요 정수는 똑같죠 무에 닿은 정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왜 들으는 거예요 똥막대기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떨어져서 이 정도 경험치 현실적인 물질의 경험치가 같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깨달은 사람들도 또 이런 거 착각하죠 반대로 반대로 여기서 지식을 깨달았다고 여기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해 이건 더 말도 안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의 이것도 굉장한 핸디캡이에요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아 나 40년 50년 공부했어 정작 무에는 안 닿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언쟁을 걸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무관심이죠 무관심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왔을 나이대를 봤을 때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실 물질 세상에서의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음과 양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막대기로서의 서원을 더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이 나이 들수록이에요 나이 들수록 저만 해도 더 겪어야죠 이 세상 더 겪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책도 보는 것이고 계속 얘기 듣는 것이고 희노일하게 덧끝 알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물질 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기란 웬만한 인연 아닌 이상은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분들 이 섹스에 관한 부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분들 이 자기 바운더를 지켜야 된 그 모성에 관한 부분들 그게 이제 잘못 풀리면 집착이 되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특징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그런 것을 극복하기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인연으로 젊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지 않는 이상 하지만 그런 핵심적인 걸 극복해냈다고 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 편집 풍파의 모든 얘기들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능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정수로 깨달았다고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신 먼저 그 길을 간 일반인이든 깨달은 사람들이든 물질 세상에서 음과 양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같이 가야 돼요 일찍 일찍 깨달음이 오신 분들도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앞으로 2021년 5년 10년 사이에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연령에 가리지 않고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연령에 가리지 않고 그런데 그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쭉 미끄러지는 건 뭐예요 어 맞아 나 지금 28살인데 어 맞아 저 강의 맞아 어 책을 보니까 완전 달라 보이네 천복형 이치가 막 눈에 들어오네 거기서 자만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쭉 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쭉 하고 그래서 이런 차원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인간의 영 또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며 혼이 그랬듯이 물질 세상에 여러분 몸이 있고 혼이 그것의 중간작용을 하듯이 영도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하고 그런 작용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다 그 소리죠 그 영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 본 본을 얘기하면 이거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더 수준 높은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띄면서 물질 세상에 나타났으나 그 군원은 하나다라는 말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천복형 이치라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낮은 수준의 얘기들의 설명이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지만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첨원에서 꼭 알려줘야 돼요 한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고 80억 인구는 다 하나에서 나온 건데 내가 깨달은 바로는 이게 맞죠 그런데 수타이너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의 여러분들은 각각 다르게 나와서 지금 풀어져서 육생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대삼함 육생한 이후의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건 맞죠 영혼도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쪼개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나눠진 거죠 그럼 고찰은 천복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눈으로 인간의 몸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듯이 물질력 인간의 영적 모습의 차이점 더 편견 없는 영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몸이든 몸의 눈이든 혼의 눈이든 영의 눈이든 똑같은 눈이라고 하는 이치적 역할은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의 소리가 들리고 보인다 보이진 않는데 물질력에서 조금 극복해서 에이테리처를 막 보시는 분 있죠 아우라 막 보고 색깔 막 보고 저 막 영적인 어떤 막 이런 흐름 보고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런가 그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도대체 그거 봐서 뭐 할 건데요 도대체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다 물질인데 혼도 지금 물질력 다 안에 있는데 영까지 깨질 지경인데 지금 이렇게 슈타이너가 소중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영의 역할도 지금 다 깨질 지경인데 그런 이상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상 갖고 있는 거 다 깨부시란 말이죠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호흡이니 수련이니 명상이니 지금 그냥 판치고 있는 요가니 멋만 부리고 있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몸의 균형을 잡는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요가 하면 대단한 사람이냐 실제 요가도 아니잖아요 그거 인도에서 시작된 진짜 요가는 깨달음을 위한 요가죠 요가가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냥 몸의 중심 잡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좀 버티는 거 그걸 요가라고 지금 잘못 풀어놨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걸 요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 방편 중에 이만큼이에요 진짜 몸 써가지고 하는 건 차라리 요가가 그런 요가라면 요가가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사용해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으로서 요가를 말하면 딱 거까지예요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근데 거기서 아무 깨달음도 없이 오버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앉아서 명상에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랫배만 나와요 여러분 단전에 공기 계속 넣잖아요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걷지도 않아 그러면서 오래 살길 바래요 천일삼, 지일삼, 이니삼, 대삼암, 육생한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혈액이 있고 근육이 있으면 혈액을 돌리고 근육을 균형에 맞춰서 키워야죠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망상을 하는 거죠 망상 참나, 가슴 속에 참나가 있다고요 이 세상이 다 난데 방법도 잘못됐고 요령도 많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다시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넘어온 것들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동양철학은 원래 그런 식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다 나갔다가 다시 온 거를 막 명상한 요가, 명상 이렇게 호흡도 차크라까지 붙여가면서 또 호흡을 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영 쓸데없다가 아니라 주의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인간의 전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 이제 뭐 앞에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전기, 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흘러온 역사, 이 인간의 역사 그 전기, 여러분들의 과거 만일 인간이 단순한 종이 한 구성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기란 존재할 수 없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사자종, 식물종 어떤 동물의 종이었다 그러면 이 전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인간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을 할 수 있고 문자를 쓸 수 있다 과거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 말과 글 물질력 아니지만 소중한 거죠 그래서 말과 글이 중요하긴 해요 여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또 문제죠 우리가 말과 글 없으면 어떻게 공부해요 인정하잖아요 말과 글 없으면 공부 못해요 그런데 생각도 하지 마라 자기는 말로 떠들면서 경전 같은 것도 다 버려버려라 예를 들면 깨달은 착한 노예를 양산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이거 말도 안 되죠 자기도 경전 보고 자기도 말로 하고 한 마리의 사자, 한 마리의 비둘기는 그 사자나 비둘기라는 종에 속함으로써 의미가 있다 그저 그 종인 거예요 그 종이 설명되면 각 개체의 본질도 파악된다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순자인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종의 특성이죠 DNA 유전을 여러분들이 다윈의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하등한 생각이에요 그거 이 얘기하면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럼 너는 뭐 창조론에 완전 동의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다윈의 진화론 완전 하등적인 거죠 창조론? 그러면 너도 완전 이것만 믿는 거야? 제가 아마 초반 강의 때 그랬을 거예요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다 둘 다 맞다 물질 세상 안에서의 종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진화론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있는 이치적인 세상을 봤을 때는 그저 그러하게 나왔기 때문에 창조론적인 요소가 맞다 창조론 가지고 인신을 만들어 놓고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망가진 거죠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아요 근데 다 진화론 쪽으로만 물질 세상 안에서 유물론 쪽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망가진 거죠 왜냐하면 장사해야 되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신 분들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뭐 이 물질 세상에 있는 분들 뭐 종교가 특히 없거나 과학물질 문명 이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건 완전 말도 안 되고 뻥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보통 사람 그냥 어 난 객관적이야 이러시는 분들은 보통 이쪽에 있죠 이쪽에 저 또한 이쪽에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깨진 건 저는 그냥 깨달음과 상관없이 그냥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저 종교들이 하는 꼴이 망가진 종교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쪽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반반이네 이렇게 된 거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부경 일시무시 대삼함 육생 인중 천재일 그러나 인간은 종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개체이기에 의미를 가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인간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각각의 전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살아있는 역사 각각의 살아있는 우주적 숨결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몸을 가진 나는 몸을 가진 인간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전 인류와 공통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종 특성으로만 보면 손가락이 다섯 개 눈 코 입 뭐 이렇게 사람 형상을 하고 그대로 종으로서의 진화하는 건 맞죠 그건 종의 진화 아까 얘기한 물질력의 진화지만 이러한 유해의 특성은 유해 내부에서 유전을 통하여 전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DNA가 이어가는 거는 이런 유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맞죠 동물적인 육신으로만 보면 한편 영적 인간으로서 나는 나만의 전기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스토리 천복형 한 판을 쭉 하고 써내려간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천복형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살았던 그 전기들을 천복형에 맞대어서 실질적으로 물질 세상을 생각해도 되고 나의 전생 나의 후생 나의 미래 그리고 극명한 지금을 생각하면서 천복형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전기예요 더 확장시키자면 여러분만의 형상을 가지죠 대삼함 육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나 이외에 누구로부터도 이 영적 형상을 물려받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반대로 꼭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시무시 석상극 무진본이라는 요소가 금갈에 깔려있고 대삼함 육생한 후에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대삼함 육생한 후에는 각각의 우주예요 각각의 우주 하지만 그거 뭐예요 그냥 하나의 우주 일시무시 이게 훨씬 더 상위 차원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선생님들이 훨씬 수준이 높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나 동모분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아예 기초 나는 불특정 다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혼적 소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소질을 통하여 전기가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작용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고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고찰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딱 끝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많이 모자라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슈타이너는 무주 세상에 다 봤기 때문에 그 영적이라는 것은 근본의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물론 지금 업과 카르마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내 한 전생의 전 이 정도의 수준을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하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지만 슈타이너는 그 한 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이런 쉬운 설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조상 가운데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극명한 나로 봤을 때는 지금의 나지 조상은 내가 아니었잖아요 물질력 안에서 봤을 땐 왜냐하면 조상들은 영적 인간으로서 나와는 다른 존재이므로 그 시대에 나였지 지금의 나는 아니라는 거죠 물질력 안에서 보면 나의 전기는 그들의 전기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일석상극 무진본을 얘기하면서 이 수준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이 있어 근데 진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건 따란 거죠 지금의 나 지금의 나 풀어져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은 내가 있다고 슈타이너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나는 뭐예요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나예요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나 연결이 돼 있지 않는 지금의 나나 거리면 뭐예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 인간이 아니라 게다가 여기까지도 약간 걸어놓을 수 있는 요 끈이 살짝 약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도 걸어놓을 수 있는 영의 관점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아예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중에 진짜로 개돼지인 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찾지 않고 물질력 안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통찰해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먹고 사는 것 같으세요 도대체 왜 다음 생이 없으니까 자식들 때문에 안타깝지만 원숭이도 자식을 낚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나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빗대어서 스스로를 빗대어서 인간과 나의 차이가 뭔가 도대체 나 지금 사회생활하고 돈 벌어먹고 있는데 왜 하나 도대체 왜 지금 이거는 슈타이너 처럼 제가 지금 굉장히 그냥 쉬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왜 도대체 돈 벌어먹고 사는 거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누구 좋아라고 난 맨날 아침 9시에 나가서 10시까지 13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쌓이면 지천명 정도 되면 지금 그거는 좀 더 늦어졌죠 불혹이 지나고 지천명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확 와요 확 와 나 여태까지 뭐했노 확 그럼 여러분 그 상실감이 확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몰아가고 있어요 좀 이전에 만약에 순리와 도리와 섬리가 진리가 제대로 펼쳐져 있으면 그런 생각을 틈틈이 하게끔 만들어줘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빠져 살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틈틈이 하면 이쪽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충격이 좀 덜하죠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떻게 돼요 재산이 돼요 재산이 경험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훨씬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런 생각을 자명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 뭐 굳이 지금 주제가 뭐 업이니까 업이 좋거나 카르마에서 영향 카르마의 영향력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전생의 부처였나 보죠 석가문이었구나 그럴번부 83 5 5 6 번째